부산 인디커넥트 페스티벌의 약자라고요, 약자로 일단 부산에서 워낙 많은 게임 행사들이 개최되는데 그 중에 인디게임을 위한 가장 큰 행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일단 인디게임 산업을 제가 잘 알지 못했는데 굉장히 큰 장기력을 느꼈고 개발자들의 마인드나 성향 자체가 진보적이고 진취적이라서 향후 더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굉장히 크게 보고 있습니다. 일단 프라우드넷이 이번에 BIC 페스티벌에 스폰서로 참여했는데 사실 내년 2024년도 꼭 참여하고 싶고 내년에는 더 좋은 게임들이 많이 나오겠죠. 내년 2024년 BIC 페스티벌에선 프라우드넷 베이스의 많은 멀티게임들이 인디게임 중에 꼭 어떤 싱글게임에 국한된 게 아니라 멀티게임이 많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그림을 좀 그려보고요. 멀티게임으로 더더욱 더 카테고리 넓혀가는 인디게임 페스티벌이 좋으면 좋겠습니다. 인디게임 개발자 여러분 프라우드넷 한번 써보시고요. 일단 저희가 굉장히 개발을 위해서 50cc 이상을 열어놓고 있으니까 여러분께서 프라우드넷과 함께 더 좋은 콘텐츠 개발을 하고 컨승하길 제가 기원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